로마스 12장 10절에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하꼬였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존경하라 하꼬였습니다 존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높아져가 존경이 됩니까? 이론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꼬였습니다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게 될 것 같으면 죽은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가운데 깊이 아로새겨서 우리 형제 사랑하는 이 일부터 먼저 한 번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또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미 해주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서로 먼저 하라 하꼬였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먼저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반갑고 즐겁습니까? 복도 많이 받으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다고 하는데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은 서로서로 먼저 하며 또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에 설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꼬였습니다 너희를 피팍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선 안 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이 자체가 남을 얕보고 낮추어보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하는 이와 같은 행동으로서 나오게 됩니다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게 될 것 같으면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속상한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조금 상처 주는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공정한 그 처사를 다 맡겨두라 이겁니다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주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마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참껏 속상하고 감정이 생기고 이 같은 그 사례가 간혹 이렇게 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내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주라고요? 너 이제 잘 됐단 말이죠 날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만 이제 그 잘 때는 한번 두고 보자 이와 같은 악한 마음으로서 대할 것이 아니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에 그래암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사으리라 악에게는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라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중요한 그 교훈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사랑으로 단결된 곳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이래서 형제끼리 우애하고 복음에 전념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없는 마음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우리도 사랑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후에 오시는 그 식구들에게도 좋은 그 사랑의 그 본을 보여서 영원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갈 수 있는 이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설립하게 된 가장 근본된 그 동기와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